내 사랑은 그대뿐인거죠 넌 내 전부야 사장님 어디 가세요? 두 사람 식 시작하는 거 봤어요 전 밖에서 차나 한잔 마시려고요 여기까지 와 놓고 그런 게 어딨어요 식장에서 식은 보고 가야죠 저 가면 불편해하실 분들이 많아서 왜 그러세요 인생 뭐 있습니까? 무슨 피해를 얼마나 준다고 누가 뭐라 그러면 취재하러 왔다 그러면 되죠? 글쎄요 오늘 제니 결혼식이야말로 우리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서 갑시다 저 이거 좀 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와 놓고 얼른 가요 알았어요 갈게요 알았어요 갈게요 오늘 신부 한제니 양과 신랑 오은석 군이 부부가 되는 날입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? 죄송해요 어머니 제니 결혼이라 제가 안 올 수가 없었어요 뒷모습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요 먼저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나 오은석은 항상 믿을 수 있는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한제니는 모범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영원히 한제니만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오은석만을 생각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엄마 지금 우는 거야? 아 글쎄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냐 아니 요새 식장에만 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 아우 재수 없어 그렇게 쏘아본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? 조카 결혼식 무사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할 것이지 이제 신랑님의 할아버지신 오다진 회장님이 나오셔서 두 분을 위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